어! 근식씨! 근식씨! 네네! 근식씨, 제가 결혼식전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. 어! 기대할게요! 항상 갇혀진 곳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왔나를 보죠 저도 같이 생각을 했어요 항상 나의 자리 찾아야 했었죠 지난 파티에 갈래 난 잘 보이게 해서 아직만 아직만 이내만 적군요 흔한 기운 생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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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 생년이 유현씨 제가 아까 실내고신분이 많은데 깜짝 놀랬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 참 잘 어울려요 어?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왔던 반 왔던 처음이야 처음이야 지진 몸 생각하는데 난 난 행복한 나를 우드 천생연분 우우 우우 잘 알아 지진 날 아픈 우우 이제는 돌아보지 않네 사랑하는 우우 사랑하는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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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